자 여기는 시비가오락 리조트 해변 숲 모습입니다 풀빌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은 비교적 저렴한 풀빌라들 입니다 비치 프론트 풀빌라들이구요 자 풀빌라들이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여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여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여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바랍 기상하려는 모습댓이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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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비치사이드에 있는 수영장입니다. 바로 우측에 위와 같이 낭통 해변이 있습니다. 비치가 있고요.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것이 등대입니다.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오후에는 저 섬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.